저는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요즘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진짜로 막 가슴이 뛰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잖아요 떠먹여주는 공간이란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 홍정훈입니다 2023년 지금 이제 우리가 공간력이라거나 오프라인 공간의 부활이라거나 하는 단어들을 쉽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트렌드로 일으켜지는 공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일상성을 담고 있는 쇼룸이나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오프라인 공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브랜드인 뉴진스를 만든 미니진 대표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본인은 트렌드를 고민하실 때 항상 정반합의 논리를 고민하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트렌드가 된 이유도 이런 논리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이 지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정반합의 논리로 따진다면 온라인 공간에 대한 반향, 반의 논리로 볼 수가 있겠죠 1차원적인 부분들, 단순히 물건을 전시하고 진열하고 구입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미 대체가 됐죠 근데 대체가 된 거를 겪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돌아가기는 돌아간다는 거죠 온라인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이 채워줄 수 없는 오프라인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전달의 강점들이라는 것들이 공간을 트렌드로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어떤 청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공간감이나 스케일감 같은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연출의 파워나 경험의 깊이를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구성된 오프라인 공간이 전달하는 경험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극대화돼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아마 테마파크 같은 것들일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니바셜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테마파크 같은 데를 가보시면 정말 작은 벽돌 하나, 쓰레기통 하나 이런 것들도 정말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용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소리가 막 들리고 버터맥주 냄새가 나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그런 공간에 가면 진짜로 막 가슴이 뛰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유니바셜 스튜디오를 갔다가 그런 물리적인 공간들이 주는 어떤 압도감이나 이런 것들의 매료가 돼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오프라인 공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놀라움이나 경험이나 비일상성 같은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만들어지는 쇼룸이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브랜드 쇼룸이라는 공간은 그 브랜드의 경험 가치 표현이나 기업 이미지 상승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간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정말 뛰어나신 많은 마케터 분들과 디자이너 분들이 이걸 정말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떠먹여주는 공간이란 말이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가장 핫한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성수동 그리고 도산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온라인 편집샵 29cm가 성수동에 이구성수라는 쇼룸을 오픈을 했고 무신사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의 브랜드 플레이스인 엠프티를 또 오픈을 했고요 디올 성수도 되게 말할 것 없이 핫했었고 삼성물산에서 비이커 플래그십 스토어도 이번에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산 같은 경우는 원래도 젠틀몬스터의 누데이크나 준지 스페이스 같은 좋은 공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또 이제 여성복이나 골프웨어들의 플래그십 진출이 활발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기사로 접한 것들이 있어요 쇼룸은 이제 판매나 수익적인 목적보다는 브랜드 경험 전달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 이구성수 같은 쇼룸은 이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온라인 편집샵 29cm의 쇼룸인 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봤던 상품들을 실제로 보고 입어보고 만져도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브랜드를 셀렉을 해왔는지 그런 설명도 좀 듣고 아니면 읽어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료 전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왜 이런 것들 이렇게 이미 상업적으로 핫한 성수나 도산 같은 지역에만 생기는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브랜드 입장에서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가치를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쇼룸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꾹꾹 우겨 넣는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콘텐츠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프라인 공간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을 좀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상권에 들어가야 이런 것들이 그만큼 또 기회비용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폴린 엘러드라는 심리학자이자 공간 디자인 컨설턴트가 이제 좋은 도시의 조건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관점을 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이 정도 속도로 걸어가면서 5초에 한 번 정도 새로운 흥미로운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도시는 되게 잘 구성된 도시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역 상권은 어때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실 적용되기가 좀 힘들죠 우리가 맛있는 거 하나 먹고 파프리라고 하는 카페 하나 가서 커피 먹고 나면 이제 뭐해? 이런 상태가 되는 상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체류 시간도 좀 짧고 스팟과 스팟 간의 이동 거리도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 표현에만 집중할 수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상업적인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하는 방향이나 지역색과 융화된 2, 3차 플래그십 스토어나 아니면 부산 영도의 피아크 사례처럼 굉장히 초대형 카페 같은 것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전시도 열리고 팝업도 열리고 샵인샵도 들어가고 하는 방향으로 그 지역의 수요를 한 번에 흡수하는 형태로 변형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 때 마음 먹고 가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여기 갈 거다 딱 계획을 정하고 좀 물리적인 한계에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제주도라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일상성에 대한 가지는 환상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그 다음에는 제주도를 2차 타겟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 베이스에서 우리가 굉장히 억눌려 있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또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을 거고 참 잘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쇼룸과 같은 공간들의 역할일 거예요 지금 세대를 디지털 친화 세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 다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부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제 정보 전달이나 정보 습득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는 것에도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요즘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나 보는 눈이 다들 높아졌고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로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이분들까지 다 만족을 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경험을 담아내는 공간들이 왜 트렌드로 만들어졌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 그런 깊은 문화와 정제되어 있는 것들을 향류를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서로 윈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